안녕하세요. 봉소플레르 대소영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이고요. 가까운 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뭘까 생각하다가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 더현대 서울 클래스는 CH1985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뭔가 이렇게 큐레이팅을 한 느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클래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컬러라든지 디자인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와 어울리는 컬러나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싶어서 퍼스널 컬러 찾기 수업을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클래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커버를 갖고 오신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컬러를 쓰면 되는지 이런 건가요? 아, 이거는 피부 계절 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찍은 거고요. 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이거는 일단 설명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주의해서 이 색깔이 맞을 것 같다고 그냥 이걸 선물해 줬는데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이거는 베이스 색상이 또 제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제품들을 날 vu에게 올려서 테스트 해 보시고 제일 덜 들뜨거나 내 피부와 같은 유산톤의 호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계절과 토닉 컬러들이 올라가게 되면 예쁠 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오 잘 어울리세요. 둘 다 잘 어울리세요. 오케이 이렇게 봄 컬러들을 천으로 이길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다 잘 어울려요. 일단 빨간이랑 네 자주 둘 다 잘 어울리시고요. 네 고라 자주 다 잘 어울려요. 어휴 야 잘 어울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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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웜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컬러가 오일까요? 원플라이니 오랜 라인이 네 여기서부터 많이 사용하시고 그중에 보이컬러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요 컬러가 좀 연한 색이 좋아하시면 딱 그 원플라이니 이 컬러도 살짝 이건 아예 원플라 나눠지는 느낌은 아닌데 좀 뉴트럴해서 베이스로 잘 나가는 편입니다 원플라이니 이거 잘 봐야 될까? 아예 편집이 마음에 드는거야 아예 괜찮긴 한데 이렇게 피곤한 엄마가 가만히 붙잡고 아빠... 바나나 좀 타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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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판 간식 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